안녕하세요. 지금 이렇게 오이 어저께 따서 아버님이 넣어놓고 이제 끝나고 좀 가져왔습니다. 농사진 것도 저번에는 오이지 했잖아요. 그리고 감자 감자도 캣타고입니다. 그리고 후추 후추도 농사진 거 맛있게 오이김치 담아보겠습니다. 담비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. 담비야 아빠가 오이김치 좋아해. 그냥 깍두기식으로 담자. 모양을 못낸다. 어머니 성격상 엄마 성격상 못해요. 알았지? 그냥 깍두기식으로 만들자. 담비 구경해. 먹을 거 아니야? 먹을 게 없어? 감자도 이렇게 좋네요. 깨끗하고 이쁘네요. 그치? 담비. 이쁘지? 감자 이쁘지? 담비 거 아니네? 담비야. 담비 이렇게 이제 담비 식사 소금에 절여서 아까보신데요. 자극만장에서 같이 하나씩 딱둘씩 하시게요.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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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obia 속도 새우젓 епр parks CIA 크라 debido 이제는 동네 고춧가루 며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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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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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보겠습니다 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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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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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분 이낙지 마세요 15분 이낙지 마세요 15분 이낙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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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